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어디로 가노? 왼쪽, 왼쪽이다. 야, 이거 왜 이래 한 번씩, 이게? 어디로 가노? 왼쪽, 왼쪽이다. 야, 이거 왜 이래 한 번씩,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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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티 구역으로 간 것 같은데요? 그쵸? 아, 빠졌다. 그걸로 보여주세요. 그걸로 힘이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걸로 보여주세요. 아, 근데 너무 매너가, 진짜. 아, 감사합니다. 프로팀은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빠뜨릴 거면 차라리 이걸 쳐서 빠뜨리는 게 아니라. 멋있게. 멋있게. 이걸로. 이걸로. 다 나 입에서 미소가 또 하지 않은데. 큰일 났네. 집중해, 집중. 집중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진 강단아 프로의 티샷. 강단아로는, 평활도 아닌데. 깔끔한 샷. 아, 좋습니다. 오븐오드가 말릴 것 같더라고 지금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작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러면 아마추어 팀들은 세컨샷, 서드샷을 정말 잘해야 되고 오븐타 먹고 드롭을 하네요 저 자리는 사실 쉬운 자리는 아닌데 최대한 플레이자가 유리하게끔 드롭을 했습니다 네, 바람도 체크를 해봤고 사실 골프와 야구는 장갑을 벗어봐야 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모릅니다 아, 물건 좋았다 이야, 좋다 아, 벙커예요 벙커 자리로 갔는데 빠졌는지 빠지지 않았는지 아직 모릅니다 통에 걸렸나요? 걸렸다, 걸렸다 아니, 벙커 턱에 걸린 것 같은데 짧았어요? 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니, 그래도 펑크는 아니야 아, 이렇게 되면 게임이 거의 끝난 거 아닐까요? 또 지켜봐야겠죠 네 뭐, 김하늘 프로야 가볍게 오븐 시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본 김하늘 프로의 샷을 보면 네 어, 또 이렇게 되면 모릅니다 이야, 정말? 아, 아깝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언니, 여기서 왔다, 갔다, 갔다, 갔다 윤경이만 벙커했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나 안 놨잖아 괜찮아, 괜찮아 밀어버려 나 이거 빠져줄게 아, 왜 그래 언니, 언니, 언니 다음이 윤경인 게 너무 다행이야 예쁘게 쳐야겠네 응 아, 프로팀의 공은 결국 벙커에 빠졌군요 힘이 생길 거 같아 맞아 허윤경 프로가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허윤경 프로가 사실 벙커샷을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마지막 골에 멋진 벙커샷을 보여주면 그동안의 실수가 다 그냥 희석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해결사로 나설 수 있을지 자, 쉽지 않은 벙커샷 와, 나이스 오! 와, 나이스 아, 좋아요 역시 와, 역시 역시 살아있어요 네 아무리 채를 안 잡아도 전선은 살아있습니다 깔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효윤경 프로의 벙커샷 드럽게 오, 나이스 멋진 샷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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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낱개 갈 거예요 낱개 가거든요 낱개 가거든요 제가 아직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팔을 못하면 여기도 귀에가 있거든요 상대기 팔을 못하면 넣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넣어야 돼요 유재민 선수의 포기 펫 오, 성공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자, 이러면 우리 할 만큼 했죠 자, 프로골프 마지막 주자가 할 만큼 했어 모든 걸 결정 짓습니다 지금 네 아, 진짜 그게 박진희 프로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토탈골프 챔피언십에서 히어로는 박진희 프로라고 만약에 성공하면 정말 히어로예요 그렇습니다 박진희 프로의 팝펫 이게 들어가면 최종 승리로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연장전이냐 여기서 끝나느냐 나이스 파우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고생했어 진짜 이거 고생했다 이렇게 이렇게 고생하지마 프로골퍼와 아마추어의 대결 끝없던 접전 프로골퍼팀이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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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